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곁에 있을 때 소중한 걸 몰랐다가 떠나고 나니 그제야 피눈물 흘리는 남편 데리고 왔습니다 무편집본이에요 참고로 이 글은 제목이 따로 없습니다 어떤 회사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에요 그럼 봅시다 제목 강제학과와 대리효도를 시전 결국 아내가 도망을 가니까 그제야 땅을 치고 후회를 하면서 피눈물 흘리는 남편 이야기 나는 결혼 10년차 남편입니다 하지만 이혼 경력 2년차이기도 하죠 저에겐 아들 한 명과 딸이 한 명 있습니다 하... 근데 아내는 없어요 그 자리를 제가 지키질 못했죠 그래서 아내는 제 곁을 떠나갔습니다 부부라는 것은 물방울과 똑같은 겁니다 두 물방울이 만나서 하나의 물방울이 되기 때문이죠 여느 부부처럼 우리도 한때는 되게 단란하고 행복한 가정이었어요 아내라는 사람은 애교도 되게 많았고 또 한편으로는 엄마 같은 그런 포근함을 가진 여자였죠 그런 우리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저희 부모님과 가까이 살면서부터였을 거라 봅니다 거리상으로 10분 정도 위치로 우리의 보금자리를 옮겼어요 그때가 첫 아이가 태어난 직후였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어느 순간 아내는 투정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다독이 좋습니다 노력했죠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도 지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아내가 못마땅해 보이더군요 특히 부모님과 한 집에 다 같이 살면서부터는 우리의 관계가 더더욱 악화가 되어갔습니다 나는요 그 모든 잘못이 제가 아니라 저희 아내한테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자가 말이야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딱 집이 모르는 그런 이기적인 옆에 내고만 이런 생각을 했다 이거죠 나뿐만 아니라 내 부모님이나 내 형제 모두에게 아내는 늘 불만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아내의 투정들이 저를 너무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랬어요 아니 그냥 지가 혼자 좀 참고 희생하고 그래주면 다 해결될 텐데 왜 저러는 건가 이런 생각만 했죠 하지만 아내는 참아주질 않았고 우리는 결국 이혼을 했어요 나에게 있어서 정말 좋은 부모 형제일지도 모르지만 아내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걸 그때 멍청했던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남편들은요 이거를 알고 꼭 명심해야 됩니다 나에게는 정말 좋은 최고의 친구지만 이 친구가 다른 친구들한테는 아주 안 좋은 형편없는 자식일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과거에 제가 그랬듯 많은 남편들이 지금 아내를 이용해가지고 효도를 하려고 해요 결혼하면 남자들은 다 효자가 되네 이 말은 아내가 저한테 늘 했단 말입니다 결혼을 하고 늙어가는 모습 결혼을 하고 늙어가는 부모님 모습을 보면서 안쓰러운 마음이 하나 둘 셋 생기더니 아이가 태어나고부터는 그 마음들이 더 간절해졌어요 불쌍한 우리 엄마 불쌍한 우리 아버지 그런 부모님에 대한 제 마음이 엄청나게 커졌다 이거입니다 그런데 이건 아내 역시도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저와 달리 아내는 마음만 간절했을 뿐입니다 나는 내 부모님을 모시는 것을 최우선시 했으면서 처갓댁 부모님 모시는 건 우선시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어요 내가 이기적인 걸까? 왜 우리 집안만 우선시 되는 걸까? 그리고 저는요 가장 중요한 걸 잊고 있었어요 그건 바로 내가 아니라 아내를 통해 부모님께 효도를 하려고 했다 이거입니다 아내가 자식이 나를 대신해서 우리 부모님께 형제에게 잘하는 그게 나는 너무 좋았어요 아니 어쩌면 대리만족이었는지도 모르겠군요 자식이 내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당신들의 며느리인 우리 아내가 하는 게 더 사랑받을 일이라고 생각을 했다 이거예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저를 정당화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아내 역시도 바랐던 그런 일들을 나는 하나도 안 했거든요 바로 아래에 있는 상황들처럼 말이죠 아내는 평소 저희 부모님에게 전화를 자주 드렸어요 함께 살기 전에 그리고 나는 아주 가끔 처갓되게 전화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나 방금 장인어른이랑 장모님이랑 통화했다 나 잘했지? 이렇게 칭찬이라도 듣고 싶은 것처럼 늘 말을 했어요 아내는 말을 안 하는데 나는 했다 이거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못해도 한 달에 두 번 이상은 시댁에 가려고 애를 썼어요 참고로 아내도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내가 친정에 가자고 말하기 전까지 먼저 가자고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또 제사가 있는 날이면 아내는 일을 하루 통째로 쉬더라도 그게 아니라면 반차를 써서라도 와가지고 음식을 장만하고 그 뒷정리와 설거지까지 다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처갓댁 제사에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물론 우리 집 제사는 당연히 가야 되는 것처럼 옷을 쫙 차려입고 가죠 하지만 처갓댁 제사 때는 옷이 아니라 그냥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옷을 입을 일도 없죠 참고로 양가 모두 부모님 다 살아계시고요 저희 집 같은 경우 증조까지 제사를 지냈습니다 아내는 우리 가족의 생일이며 제사며 기타 등등 기념일들을 다 기억하면서 늘 신경 쓰고 꼼꼼히 챙겼습니다 그런데 나는 단 한 번도 처갓댁 가족들의 생일이며 제사며 기타 기념일 등을 아내처럼 신경 쓰고 챙긴 적이 없어요 아내가 자기야 전화 좀 드려 이렇게 말을 하면 겨우 전화를 하는 정도였고 그냥 그렇게 가자고 하면 그 모임에 참석을 하는 게 끝이었습니다 아내는 휴가 때가 되면 바리바리 싸들고 간 음식을 장만하느라 제대로 쉬지도 못했어요 휴가가 뭡니까? 휴가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사람이 쉬기 위한 것인데 아내는 휴가 때 마저도 집안일을 해야 했다 이거예요 처갓댁이랑 휴가를 갔을 때 밥을 해먹어본 기억이 한 번도 없습니다 끼니 때가 되면 그냥 맛있는 거 사 먹고 놀았어요 그리고 그때 저희 아내는 정말 휴가다운 휴가를 즐기고 있었던 건데 나는 그걸 왜 캐치를 못했을까요? 명절 때 아내는 힘들게 제사 음식이며 명절 음식을 준비하고 하루 종일 부엌에 서서 일을 했는데 물론 저도 돕는다고 도왔죠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청소 대충하고 TV 좀 보다가 잠도 잠깐 자고 또 저녁을 먹고 난 뒤에 가족들과 놀고 술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게 끝입니다 그리고 명절 당일날 처갓댁에 저녁 늦게 가요 왜? 모처럼 모인 우리 가족들 보기 힘드니까 누나들 오는 것까지 다 보고 갔거든요 누나들은 일찍 친정에 오는데 저희 아내는 친정에 저녁 늦게 간 겁니다 그렇게 늦게 처갓댁에 가면 나는 전날에 그 피곤함이 있으니까 바로 자요 그리고 아내도 마찬가지로 사람인데 안 피곤하겠습니까? 그렇게 일을 많이 했는데 그 몰려오는 피곤함을 못 이겨 엄마 아빠 인사만 하고 자요 그렇게 친정 식구들과는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다음날 아침 일찍 집으로 오는 경우가 태반이었습니다 제가 아빠가 되던 때 저희 부모님이 아이고 꽁꽁이 아기 보고 싶다 이러셔가지고 친정에서 몸조리하고 있던 아내에게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부모님이 보고 싶어 하는데 보여드려야지 그게 돌이잖아 이런 논리를 앞세워서 아내를 데리고 아니 끌고 아기를 데리고 집으로 갔어요 이제 막 아이를 낳았으면 몸을 풀었으면 산후조리가 정말 중요한 건데 이거는 아직도 아내한테 너무너무 미안합니다 죽을 죄죠 부모님보다 내 새끼를 낳아준 아내의 몸을 먼저 생각했어야 되는 건데 그게 당연한 건데 나는 그걸 알면서도 아내를 억지로 끌고 갔어요 그러다 같이 살면서부터 저는 출근하고 퇴근하고 오면 씻고 저녁 먹고 아이들하고 잠깐 놀아주다가 TV 좀 보다가 잠자리에 들곤 했습니다 가끔 주말이면 아이들과 부모님 모시고 근교에 놀러도 가고 또 외식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다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희 아내는 하루 새끼를 꼬박꼬박 다 챙기고 애들 뒤치다거리도 모자라 집안일도 다 하고 그렇게 열심히 힘들게 일하면서 온종일 남편이 내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런데 정작 남편이라는 나는 말이죠 아내가 저녁 때 하는 그런 투정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짜증만 나더라 이겁니다 아내는 그저 남편이 내가 자기 마음을 좀 알아주길 또 이해해 주길 좀 숨 좀 쉬게 해 주길 그런 것만 바란 건데 내가 그걸 다 외면했어요 알면서도 외면한 겁니다 아내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는 아예 입을 싹 닫아버리더군요 투정도 안 하고 그냥 싸늘하게 식어버린 겁니다 우리 부모님을 모시는 게 그렇게 불만이냐 어? 이런 식으로 야 내가 너 같은 옆엔네하고는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어? 생각만 해도 무섭고 이기적인 옆엔네야 이런 막말을 해버렸어요 저는 말이죠 그때 내 부모의 감정과 형제들의 감정만 중요시했지 정작 가장 소중한 내 마누라의 감정들은 이해할 수도 없었고 아니 이해하려는 마음도 없었고 그저 내 마음을 몰라주는 아내가 미웠을 뿐입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아내가 화를 냈던 건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고 아내한테 참으라고 하기 전에 내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모님과 형제들에게 정확히 인식을 시켜줬어야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안 했죠 그저 아내한테 야 니가 참아 양보해 좀 희생 좀 해 부모님이 좀 섭섭해해도 참아 또 그런 분들은 아닌데 아 왜 자꾸 저러는 거야 나도 몰라 그냥 니가 참아 대충 이런 식으로만 달래곤 했죠 모르는 게 아니라 잘못된 걸 알면서도 이렇게 했습니다 외면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루 이틀 우리 부부는 점점 멀어져서 그러다 결국 헤어졌습니다 이혼했죠 죄송합니다 불량 조정 실패했어요 잠시 후 금방 2부 가져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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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